LED디스플레이가 지금 시가총액이 10조가 안되거든요 여러분 올해 턴어라운드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단기순이익 1조 영업이익 1조 8천억이면 저는 영업이익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중요지표거든요 멀티플로 5주면 10조죠 LED가 지금 턴어라운드 해서 멀티플로 얼마 정도 주면 될까요 영업이익 1조 8천억에 저는 보수적으로 줘도 멀티플로 8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1조 8천억에 8 줘 보세요 8은 8 8 8 8 8 8 64 14조는 가야되요 14조에서 15조 그러면 여기에 업사이드가 저는 50%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생각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LG 디스플레이에서 몇 퍼센트 먹었어요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두 번째 종목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 다원시스는 시가총액이 5,400억 이에요 5,500억 요거는 철도 관련주입니다 철도 그 다음에 다원시스가 또 2차전지 쪽에도 다리를 거치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여기 지금 네이버에는 안 나왔는데 최소 250억 이상에서 300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코스닥 165위 거든요 그러면은 공매도랑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우 제가 아주 공매도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아주 그냥 공매도 비율 공매도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거 체크합니다 그래서 다원시스 저는 멀티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0억에서 한 25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다원시스도 한 1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8천억에서 1조 그래서 35,000원에서 뭐 슈팅 나오면 4만원 한방에 가진 않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12개월 내에 12개월 내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12개월 기준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제가 보는게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시가총액이 5천억이구요 코스닥 정목이고 요거는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많이 횡부했죠 요거는 반도체 장비업체예요 어 삼성에서 반도체 뭐 지금 빅사이클 오는건 아시죠 올해 457억원 작년에 27억원 했던 회사가 올해 457억원 2019년도에 300억 2018년도에 700억 했던 회사에요 이게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반도체 투자에 따라서 2017년도에 주가 얼마가 사나 볼까요 2017년도에 2018년도 최고가가 한 만 2만원 정도 갔었네요 저는 이것도 한 시가총액 457억에 멀티풀 15 정도 줍니다 그래서 한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요것도 한 5 60% 정도 업사이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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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